아이고, 하나는 그것이! 어머! 밥발 먹는다! 드실 거 같으세요? 잠깐만, 벌레인데. 벌레? 그렇지, 그렇지. 아니, 잠깐만. 벌레? 누구세요? 맛있어? 넘나 맛있지. 오마이걸! 누구세요? 먹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먹는 모습 보면서, 어머! 내 남편 맞아? 30년 동안 이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 때문에 남편이 못 먹었던 거라. 어머!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니, 지금 정신없이! 지금 내가 지금 모처럼 이 자리를 만드는데 지금 그렇게 걸어 들어오면 어떻게 해? 그렇게 걸어 들어오면 어떻게 해. 완전히 다 왔어.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아! 앉아, 앉아. 아니야, 낮다니다. 여기 앉으면 돼.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안 괜찮아, 낮다. 오늘 그래도 이렇게 투샷을 본다. 오, 나 좋은데. 티비티비, 티비. 티비. 여기 뒤에 저희가 포차차로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수리는 없네? 수리는 없네? 금방 적응하셨어. 짠짝이야, 아주. 술을 안 마신다면서 네. 그, 저기 뭐야. 링거에 술 꽂아, 술 담악하자. 어디에서? 알콜 여기다 꽂아가지고 마시지. 퇴사도 먹잖아. 아휴. 왜? 아니, 나는 뭐. 나하고 술 안 먹거든. 근데 혼자 술 많이 먹는데. 나는 알지. 아이씨. 아이씨. 밤새도록 웃어, 술 먹으면. 아이씨. 아이씨. 밤새도록 웃어. 아이씨. form. 아이씨. 자다가 이런다. 아이씨. 아아이씨들 앞에서. 아이씨. 분위기. 아이씨. 아이씨들 앞에서. 아이씨. 아이씨들 앞에서. 아이씨들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절제의 미를 보여주시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드링김을. 아이씨. 아이씨. 내가 언제 드링킹 그렇게 해. 계속 그냥. 조용히 드셨어요. 가시방석이다. 퇴근해야겠다. 누군지 알아? 조건이. 조건 씨는 우리 남사친이야. 엄마 남사친다. 근데 자기는 여사친 가져도 되나? 대답 잘해야 돼. 자기는 여사친 가져도 되나? 내가 그따구가 왜 필요해? 남자다잉. 좋아. 덕점 만점. 그따 멋있어. 왜? 언니가 여사친이. 뭐가 필요해. 멋있다. 정답을 알고 계시네. 야. 생존이야. 이게 바로 생존이다. 30년대만. 마음을 너무 딱 읽으시네. 잘 있어 이제. 다 먹었으니까. 생존이 형. 뭐세요? 멋있어. 진짜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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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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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내가 본 남자장이 제일 멋있난데. 아유, 가비. 아유, 가비. 아유, 가비. 멎나, 멎나. 멎나, 멎나. 멎나, 멎나. 그러니까, 완전. 팬이에요. 오, 못 살아, 진짜. 팬이에요. 오, 낫다. 예쁘다. 오, 진짜. 안녕하세요. 팬션. 신스틸러. 대단한 분이세요. 대단한 분과 함께 사시면 됩니다. 똑똑한 사람 옆에서 버티고 살아온 나. 진짜로. 아직도 살고 있고.